스킨스픽 4인치 실크동 트위터죠 스킨스픽 트위터 채용된 쇼팽입니다 쇼팽2 쇼팽1이 아니고 쇼팽2요 이 4인치 유닛들이요 책상에서 장점이 제 생각엔 디테일도 되게 좋고 입도 딱 적당하구요 뭐 더이상 바랄게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4인치 오프레이 개인적으로 가장 튜닝이 잘됐다고 생각하는 조그만 스피커에요 쇼팽2 이 가격대에는 더이상 덤빌자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번 가지고 어디 좀 밖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 덤벼 더이상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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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컬이 살짝 더 들이대는 건 애톤죽이었고요 농장이 더 확실하게 형성되는 건 쇼팽처입니다 느낌이 오십니까?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걸로 한번 가볼게요